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저는 매년 4월 3일이 되면 좀 우울합니다. 외부에서 4.3 관련 강연 문의가 상당히 들어옵니다만 제가 응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제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진짜 1시간짜리 완벽하게, 1시간이 넘죠? 러닝타임이 4.3 강의만 갖고 1시간 넘으려면 제가 얼마나 많이 4.3을 들여다보았겠습니까? 이거 우울해지거든요. 그래서 4.3을 들여다보기 싫어서 강연을 응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아니, 올해 지금 4.3은 내일 모레인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제주도에 여기 지금 귤자 보이십니까? 하우스 귤자. 제주도에서 이런 플랑카드가 걸렸습니다. 야, 이거 보았을 때 제주도민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다? 아니, 여러분 1948년 2월에 UN 소총에서 남한 단독 선거가 결정나니 당시 김구나 김규식도 남한 단독 선거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분단이다. 분단이 되면 필연적으로 전쟁이다. 그래서 여러분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게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다는 것하고는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김일성과 남노당이 김일성? 좋아, 이건 해석하기에 따라서 북한하고 남노당 무장봉기 했을 때 제주도에서 뭔가 서로 의견이 교류됐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노당이 일으킨, 또 남노당 하면 가장 유명한 인분은 박정이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일으킨 공상폭동이다. 여러분 이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냐의 차이인데요. 실제로 남노당 제주 지부에서 봉기했던 무장대가 한 400몇십 명 남짓입니다. 그런데 제주 4.3항쟁 때 군인과 서북창년당과 경찰에게 억울하게 희생된 제주도민이 아주 적게는 1만 몇 천명에서 많게는 8만 명까지 본단 말이죠. 미국에는 6만 명으로 보호가 되었단 말이죠. 우리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3만 명으로 본단 말이죠. 아니 같은 나라 군인 경찰이 자국민을 이렇게 학살했어요. 전시 상황이 아님에도 자국민을 이렇게 많이 죽였다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4.3 학살 사건로 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는 그래서 제주 4.3항쟁은 이승만 정권과 대한민국 군인, 경찰들이 무고한 제주 도민을 너무나 많이 학살한 사건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보면 1948년 4월 3일 남노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 봉기한 이래 아래 무장대와 토벌대, 이제 여기가 군인 경찰입니다. 무력 충돌과 토벌대 진압 과정에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여기에 초점을 둘 것입니까? 여기에 초점을 둘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도 여기 소요사태에 초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에 초점을 둘 것이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사건을 하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해석하기에 따라서 48년 4월 3일 김달삼을 비롯한 무장대가 봉기하지만 엄연히 따지면 47년 3월 1일 기념식에서 경찰들에게 3.1절 기념식에서 무고한 제주도민이 6명이나 총에 맞고 죽었지 않습니까? 아니, 애를 안고 있었던 아줌마까지 총에 맞고 죽었잖아요. 제가 그런 자세한 설명을 다 했으니까 옛날 영상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북 청년단이 내려와가지고 제주도민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주도민들의 불만이 있었고 남한 단독선거가 결정된다라고 하니 결정나니 김달삼이 실제로 수백 명의 무장대가 김달삼을 중심으로 해서 경찰서를 습격하고 경찰이나 군인 가족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가슴 아픈 사건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 4.3 토벌대가 돼가지고 응원경찰라고 합니다. 육지에서 건너온 경찰들이나 군인들도 실제로 제주도에서 싸우는 과정에서 내가 언제 내 고향도 아닌 제주도에 와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감도 일정이 있었을 거고 또 자기 동료 가족들이 죽었으니까 약간 복수심도 있었겠고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 이쪽 저쪽을 다 이해하려고 합니다만 그래서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죠. 그냥 사람이고 인간의 문제죠. 중요한 건 저 무관 민간인을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린 새끼가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실제로 제주도에서 그렇게 무고한 민간인이 안 죽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김달삼이 4월 3일 날 무장대가 봉기했어요. 이 김인열 너무 훌륭하신 분입니다. 당시 이 무장대를 토벌하기 위한 토벌대 구현대장입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김인열이 보니 무장대 몇 명 되지도 않고 여기서 괜히 우리 군인도 희생자가 나오고 여기도 희생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 서로 협의점을 찾습니다. 화해하자. 그러니까 김달삼이 김인열에게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냐. 내 가족을 당신에게 볼모로 잡히겠다. 그래서 그럼 우리도 무장봉기를 풀겠다. 해결될 수 있었죠. 그런데 누가 반대예요? 이 조병호. 당시 경무부장.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해이. 그래서 박진경이 구현대장이 됩니다. XXX입니다. 그럼 미군정이 죽여라 죽여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죽이는데 여러분 봐봐. 무장대가 이쪽에 있습니다. 토벌대가 이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 쓴 이유가 여기가 월정리 해변인데 월정리 해변 서핑 많이 하고 정말 아름답게 유명하죠. 이 월정리 해변이 바로 토벌대 본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토벌대가는 수천 명입니다. 무장대는 아무리 많아봐야 수백 명입니다. 무장대는 한라산에 숨은 거죠. 그런데 무장대도 이 산에서 먹고 자려면 음식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해안가고요. 여긴 중간 산지입니다. 제주도는 전체 인구의 한 80% 이상이 해안가에 삽니다. 왜요? 해안가에 물이 나오기 때문에 제주도 여행 가시는 분들 다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제주 해안도로라고도 유명하잖아요. 이 중간 산지에는 실제로 사람이 많이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 산지의 사람들로부터 무장대가 나름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토벌대가 이 중간 산지 사람들을 전부 다 해안가로 내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중간 산지 사람들도 무장대에게 시달리죠.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우리 그냥 토벌대가 내려오라고 하니까 설마 뭐 해코지 하겠어? 우리 뭐 먹고 잘고 마련해 주겠다고 내려갔는데요. 그 중간 산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살고자 해안가 내놓으니까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린 사건이 4, 3이에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냐고. 그리고 이 중간 산지에 들어가가지고요. 여기는 토벌대 쉽게 이야기해서 고사당하라고 여기 있는 마을 다 불태워버리고 사람이라고 보이면 다 총을 쏴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내려와도 죽이고 안 내려가도 죽이고 여러분 이거 안 믿어지세요? 진짜 다 사회주의자만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수치를 한번 드려줬어요. 10세 이하. 여러분 왜 여기는 지금 14,000명이라고 나왔냐면 가족 전체가 몰살당했으면 자기 가족이 이만큼 죽었습니다라고 신고를 할 수도 없고 또 내 가족 중에 누가 죽었습니다라고 하면 연좌제 때문에 빨갱이 집 안으로 성깍질 받을까 봐 여기는 지금 이렇게 사망자 행물자 명단이 약 15,000명 정도밖에 안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거보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몇 배 이상이라고 보죠. 최소 3만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학계에서는. 근데 여러분 도대체 10세 이하 800명, 1000명이 무슨 이건 전쟁터에서도 이 어린아이들은 죽이지 않아요. 근데 같은 민족이 X들이지 사람 새끼입니까? 근데 이 죽음은 모른 척하면서 공산폭동이었다? 인정해 그냥 대한민국 군인들의 학살극이었습니다. 경찰들의 학살이었어요. 같은 국민에 대한 노인네들은 이 당시 60세 이상이면 지금 다 7,80 이상이고 이 당시 70세 이상이면 거동도 못해. 제가 영상 1시간짜리 이상 해놨으니까 그 자세히 보시고 저는 이런 증언들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서귀포시 서규동 주민 정갑선 씨 증언입니다. 난 시집 식구들과 피신 생활했는데 매일이다시피 토벌대가 올라와 사람이 보이기만 하면 총을 쏴았다. 먼저 시어머니와 시아주머니가 총에 맞아 숨졌다. 한 분은 토벌대가 점점 다가오는데 두 살 난 여조카가 계속 울어대는 것이 아니한다. 동선은 발갈대가 급히 딸의 입을 틀어막았죠. 제가 수업시간마다 해주는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놀랐으면 왜냐하면 보통 동굴 속에 많이 숨거나 그랬는데 딸의 울음소리가 들려버리면 마을 사람들이 몰살당하게 되니까 이렇게 딸을 얼마나 놀라서 그랬으면 세상에 이렇게 질식해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즈음 한 초가밭에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끌려와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난 친정 식구가 끌려갈 때 주변에 숨어있던 남동생 새또 결국 죽었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걸 찾아갔다. 넓지간 곳에 300여 명씩이 숨져 있더군요. 한 개월일날 시신은 썩지 않았습니다. 어린일도 엄마한테 엎인 채로 혹은 안긴 채로 여럿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애들을 하나 들춰보았지만 동생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날이 막 밝아올 무렵에 총소리가 열어나게 났습니다. 난 집으로 들어와 불을 붙이는 군인에게 무조건 살려줍시오 살려줍시오 하며 솔로 막 빌었어요. 그러나 군인들은 나를 턱 밀면서 총을 쏘았습니다. 세살난 딸을 엎은 채로 퍽 쓰러지자 아홉살난 아들이 어머니 하며 내게 달려들였어요. 그러자 군인들은 아들을 향해 또 한 발을 쏘았습니다. 이 새끼는 아직 안 죽었네 하며 아들을 쏟은 군인들의 목소리가 지금도 기가에 쟁쟁합니다. 아들은 가슴을 정통으로 맞아 심장이 다 나왔어요.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딸까지 총에 맞았을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등에서 아기를 내려보니 담요가 너덜너덜하고 딸의 다니는 손바닥만큼 뻥 뚫려있었습니다. 내 옆구리를 관통한 총알이 담요를 뚫고 딸의 다리까지 부숴놓은 겁니다. 이런 일을 당했던 제주도민들은요. 마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몰살당했기 때문에 그 마을마을마을마다 재산날이 거의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법까지 만들었고 제주의 4.3공원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제주 4.3평화공원에 가시면 이렇게 죽이라고 이야기했던 최고 명령권자는 누굽니까? 이승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을 학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서달로우름이라는 학살 현장에 가시면 IP석에 이승만 정권의 대한민국 군인들이 민간인을 학살한 것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와있죠. 그런데 무슨 철한 이야기를 그때 토볼대 연대장이었던 김인열 중령이 당시 김달상과 화해하려고 했다가 강제 예편당하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에게 4.3에서 제주도에서 학살이 있음을 알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초토 작전은 인도적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고 전시에도 명령하거나 무기란 사령관은 전범이다. 전범이라고요. 그런데 전시도 아니었음에도 이렇게 어린아이와 늙은 노인네들, 아녀자들을 죽였으면 이건 진짜 하물며 전후 평화시에 자기가 군정하는 영토네의 국민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세상에 알려지면 그 결과는 엄청날 수밖에 없다. 전범 재판을 받지 않는다 해도 그는 인도적으로 처형될 것이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제주도민 학살자 박진경 중령 여기 이 사진 김인영 중령이 군복을 벗고 얘가 구연대장이 됩니다. 얘를 양심있는 젊은 군인이 암살합니다. 도저히 보다 못 보고 암살합니다. 그래서 저 박진경 중령을 죽인 문상길 중의가 사형을 당하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스물두 살의 나이를 마지막으로 나 문상길은 저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군대입니다. 매국노예 단독정부 아래서 미국의 지하에 한국 민족을 학살하는 한국 군대가 되지 말라는 것이 저의 마지막 염원입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한국 국민의 군대가 되어주십시오. 제주도민 마음은 좀 아프게 하지 맙시다. 우리 인간적으로다. 최소한 사람이면 우리 인간적으로kem 스트 수하신 지하에 한국 공강의라고 시작됩니다.